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하는 짓이냐 너 너한테 뭐라고 보냈는데 전화를 왜 하냐 찢어 죽일 찢어 죽일 형님 같은 소리 아니면 찢어 죽일 놈이라며 그리고 우리 찢어 죽일 놈이지 너 이 새끼야 그래? 너희 녹음한 거 응 공개해 공농을 칼로 수지 죽인다고? 그런 일 없어 그런 일 없어 그런 일 없어 이 새끼야 녹음 다 있어 병신새끼야 터뜨려 녹음 공개해 이 새끼 아이고 터뜨려 녹음 공개해 욕하는 거야 네가 인간이야 이 새끼야 욕하는 거 공개해 봐 네가 해 이 새끼야 그래 너 댓글 쓰고 자빠졌더라 댓글 쓰고 자빠졌더라 야 이 새끼야 전화를 안 받으니까 댓글 쓰지 병신새끼야 남의 이름으로 썼더라 여자 이름으로 댓글 도용했더라 너 실명제 주장하는 놈이 야 집사람이 쓰고 있어 이 새끼야 그래 실명제 야 실명제 부모를 시발놈아 어? 네 어머니는 80노모를 이 새끼야 부모를 칼로 수지 죽인다고 네가 나온 부모를 칼로 수지 죽여 이 개새끼야 미쳐나 이 개새끼야 맘대라 녹음 중이다 지금 녹음해 이 새끼야 하는 줄 알고 있어 이 병신새끼야 아 이거 똑똑하신 이변화사님 정신 차리시죠 아이 시발놈아 너 녹음된 나한테 내 평생에 처음을 욕해 보는 거야 개새끼야 너 마누라가 내한테 녹음한 거 모르지 메롱 아니 이 새끼야 다 알고 있어 이 새끼야 네가 녹음하고 잡았는 거야 메롱 이 새끼가 말이야 이 정신병자야 형뿌라는 그 인간 말이야 네가 이 새끼야 정신병이라서 어? 그렇게 옆에서 얘기하고서 말렸어야지 그걸 세 번씩 나고 잡았었어 이 시발놈아 너는 비유도 모르는 놈이야 내가 그런 마음이었다 그랬지 욕한 적 없어 야 이 새끼야 그런 마음이었다고? 그래 그런 마음이었다 넌 비유도 모르냐 야 너는 들어봐라 불질을 그럼 야 그게 무슨 비유야 너 너가 안 오면 불 지른다고 그랬지 그러고 너 마누라한테 내가 그랬지 내가 그때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랬다 왜 그것도 그 네가 나온 구멍을 칼로 쑤쳐주고 싶었어 그런 마음이었다고 그랬다 공개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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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욕하는 건 잘하지 이 철하의 폐륜하야 시발놈아 니 하락한 거야 개새끼야 시발놈아 너 이 시발놈아 너 이 새끼야 니가 이러고도 정신병자가 아니야? 너가 정신병자야 알았어 내가 새끼야 정신병원에 가더니 먼저 감정받고 너부터 집어넣을 거야 개새끼야 집어넣어 인마 새끼야 벽자니마 그리고 너 이 새끼 내가 좀 이따가 너 몇 시에 출근해 내가 진짜 갈게 개새끼야 너 얘기 좀 해 내가 너 지금 난 정신병자하고 얘기를 안 한다 입천하의 폐륜하야 입천하의 폐륜하 개새끼 너 댓글 쓰고 자빠졌냐 너 마누라가 댓글 쓴다고 남의 블로그에다가 남의 블로그에다가 뭐? 우리 집사람이 월급 받는다고 80만원 받는다 75만원 공개해라 새끼야 시끄러워 시발놈아 네 어머니한테 안녕하세요 이 변호사 네 칼로 쑤셔서 죽이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해 심정이라고 했다 그래 고소해라 예 나이 개새끼야 밝혀라 니 참 갑피효자 잘한다 효자 낫네 효자비 써줄게 이 새끼야 니가 그게 만든 말이 사자성은 이 변신이야 어? 니가 만든 말이 새끼야 니가 심지어 이 개새끼야 드디어 니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을 밝혀줬다 이 거짓말쟁이야 이 새끼야 이명박이라고 똑같지 알았어 이 새끼야 그래 욕 잘하네 욕 잘하시네 내 보고 욕한다고 욕하더니 욕대장 축하합니다 욕대장 등록 알았어 이 새끼야 그래 백종설보다 욕을 잘하는구나 너 이 새끼 뭐 칼로 일어나고 구멍을 쑤셔? 그런 기분이었다고 그랬다 오죽 내가 오죽 열받으면 그랬겠냐 너가 5천만원을 내한테 달라니까 왜 보냈냐 너 거짓말쟁이야 그날은 돈이 없다더니 아침 9시에 보내냐 내한테 상의도 없이 나를 개무시했냐 나를 개무시했냐 내가 그 명의를 내가 공동명의 한 사람이야 우리 집에 내가 보증수표야 너 그 돈 왜 썼냐 내 허가락 없이 그 돈이 니 돈이야 이 새끼야 공동명의였어 내가 내 돈이라고 소유 안했고 공동소유 안해서 공동명의야 이 변호사는 말을 잘해야돼 알았어 이 십새끼야 그래 욕쟁이 축하합니다 성남시장은 욕쟁이 알았어 이 십새끼야 너 이거 공개해 알았어 이 개새끼야 내가 해줄게 이 십새끼야 그래 니가 해라 나는 공개 안한다 나는 고소 안한다 고소쟁이는 너고 인터넷에 마누라고 올려 김혜경이 축 댓글실명제 축하 너 기다려 이 개새끼 너 이 십새끼 너 이 십새끼 어디야 너 보러야되지 조사해봐 너 저 공권력 동원에서 하면 되나 너 있잖아 그러고 남의 전화번호를 왜 공익으로 왜 안 쓰고 사익을 쓰냐 협박용으로 백종선이가 협박하라고 니가 했지 니가 했다고 우리 집사람한테 니가 했다 녹음돼있다 알았어 이 새끼야 백종선이 동원을 했지 백종선이 누군지 아냐 고려신형정보 추심했다 시끄러 알았어 야 야 이 천하 개새끼야 니 엄마한테 뭐 칼로 주셔 니가 나온 구멍을 칼로 주셔 너는 형한테 페루나를 하는게 잘하지 시장직 유지해라 1년밖에 안 남았다 월년말 못 남긴다 시발놈아 1년이고 10년이고 개새끼야 니가 인간이네 시발놈아 이 새끼랬는데 왜 전화하냐고 나는 인간이야 페루나를 개새끼 너는 인간이 아니지만 너는 인간이 아니지만 20년을 참았어 형한테 욕해 개새끼야 나는 20년을 더 참았어 인간 쓰레기야 아이고 인간 쓰레기야 나는 20년 더 참았어 뭘 참으셨어 뭘 참으셨어 너가 형 대우를 했냐 4살 형이면 하늘이야 야 재선아 너 뭘 참았니 개굴이 사게 된 거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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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간 Phi 1 2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